안녕하세요 골프의 미치다 이병옥 골프학교의 이병옥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께 백스윙 1분만에 만들어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근데 이건 좀 도움을 풀어납니다. 여러분들이 영상도 많으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골프를 친 분들한테 도움을 받으셔도 좋습니다. 우리 백스윙 배울 때 어떻게 하죠? 거드에서 배운 다음에 낮고 길게 빼서 들어올리고 뭐 이런 동작이 있잖아요. 그런데 원리를 이해하는 것과 골프라는 운동이 참 그래요. 제가 굉장히 교습가로서 현장에서 레슨을 많이 하다 보면 머리가 이해가 돼야 몸에 반응하는 분들이 있고 머리로 이해하는 건 너무너무 귀찮아요. 그냥 몸이 기억하게 해주세요. 라는 분들이 있습니다. 근데 골프라는 운동 자체가 머리로 이해를 해서 실행에 옮기는 그럴 만큼의 시간을 주지 않아요. 그래서 처음엔 그렇게 하더라도 몸이 기억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저는 저를 뭐라고 부르냐면 스윙 에디터라고 그래요. 저는 그 완전 초보 골프가 와도요. 첫날에 풀스윙을 다 만들어버립니다. 뭐 완전 뭐 셋업이 좀 시간이 걸린다면 두 번째 시간까지 아예 풀스윙을 만들죠. 그렇다고 해서 골프를 잘 치는 건 아니에요. 어떻게 하느냐. 제가 이제 교습가잖아요. 그럼 백스윙을 만들 때 이제 여기서 대충 그립이랑 잡았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이제 들어보세요. 그럼 이제 대충 든단 말이에요. 이렇게 해도 들 수 있죠. 이렇게 있어요. 그러면 제가 이렇게 와서 쪼끄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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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만들고 만들고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는 분을 갖다가 이렇게 딱 만들어요. 와, 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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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otto도 떨고 있어요. 이렇게. 힘드니까. 가만히 계세요. 다리도 힘주고 막 이렇게 떨고 있죠. 벌주는 거죠. 쉽게 말하면 월차를 주는 거죠. 내려오라고 그래요. 자, 잡으세요. 가세요 그럼 또 이렇게 벌어지죠 그럼 또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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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어놔요 이러고 계세요 이렇게 계세요 다시 가세요 어 그거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이렇게 가세요 그런데 가세요 하면 이렇게 가는 분들은 진짜 없어요 여기 있는 상태에서 가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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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만약에 백스윙을 제가 장난치려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가세요 가세요 이렇게 만드는 것도 쉽게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스윙도 만들기 쉽고 나쁜 백스윙도 만들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윙을 배울 때는 좀 스윙에 대한 개념이 있는 분들한테 이 에디팅을 받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들었을 때 가세요 이렇게 가죠 그럼 백스윙 할 때 처음에는 이렇게 갔던 분들이 가세요 왜냐하면 이때는 손만 만드는 게 아니라 다리가 어떻게 돼 있고 어깨가 어떻게 돼 있고 그것까지 알려주니까 가세요 하나 하나 자 그럼 이제 오늘 백스윙을 만드는 거에 대한 설명은 다 드렸어요 이렇게 해서 계속 그 구간만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릴리스 자세 있잖아요 릴리스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릴리스도 절대 자세 땡겨요 이런 모습이 있죠 그럼 이제 마찬가지예요 딱 갔다가 가세요 아니면 가세요 둘 둘 하나 둘 그리고 나서 제가 상타이밍 굉장히 많이 강조하죠 그 다음 레슨이 상타이밍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 둘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그분들이 곡을 친다 안 친다를 떠나서 하나 둘 상타이밍 이걸 만들면 이런 스윙이 됩니다 그래서 아예 배버리는 거죠 그냥 백스윙 하면 그냥 이건 거예요 그분 그래서 가고 하나 둘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은 머리가 일로 돌아가 있지만 둘 동작을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하나 둘 이런 식으로 그런데 상타이밍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은 타핑 그럼 상타이밍까지 고려한다면 하나 둘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스윙은 기본적으로 만들어질 순 있지만 공을 쳐야 되는 기술은 상타이밍으로 반드시 만들어져요 만들어야 된다는 건 늘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백스윙 1분 만에 만드는 방법 약간 과하다면 5분 만에 충분히 여러분들을 만들 수 있어요 다만 반복에 반복을 통해서 익숙해지게끔 그 위치 모양 압력 내 걸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골프는 짜집기예요 짜깁기 짜집기 whatever 뭐든 좋으니까 그걸 갖다가 얼마든지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모양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 생명력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생명이 이래도 상타이밍을 만들 수 있는 생명력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 이것도 편집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수행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더 쉬운 레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병옥 골프학교의 이병옥이었습니다 초육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